아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고 후반에 그래도 선배들이 들어가서 임팩트 내준게 전반에 그만큼 버텨줬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저기서 만약에 쟤네가 뭔가 위협적인 장면 만들고 했으면 선배들 들어갔어도 뭔가 그게 안 나왔을 거야. 근데 너네가 그만큼 잘 버텨줬고 잘 껴준 거야. 그래서 이긴 거야. 제 학생들이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오케이? 수고했고 가서 시작!